어제 있었던 수능 시험과 관련해서도 또 다른 논란을 불렀습니다. 국어영역문항에서 지문에 제시된 인터넷 주소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직접 접속을 해봤더니 문제의 집회 안내문이 등장을 한 겁니다. 어제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선택과목인 언어와 매체의 한 지문에 인터넷 링크 주소 하나가 제시됐습니다. 그런데 이 주소에 직접 접속을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문구와 함께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 안내가 나온 건데요. 이 사이트는 수시간 동안이나 이 문구를 노출을 했고요. 논란이 일자 집회 관련 내용을 삭제한 채 수험생 응원만 남겨놨었지만 현재는 접속이 아예 불가한 상태입니다. 전국 수험생이 치르는 대인문제제에 나온 인터넷 주소가 정권 퇴진 집회 사이트 주소였다. 이건 뭐 누가 생각해도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일이죠. 당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먼저 이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요. 해당 사이트가 출제 과정에서 임의로 만든 가상의 인터넷 주소인데 이 집회 안내와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경찰청에 이 수사를 의뢰를 했고 교육적인 목적으로 대회에 공개한 출제 문항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미 사용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결국 언론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이 해당 사이트의 도메인 구입일이 수능 당일인 어지였다는 점 또 이 통상 개인 이름이나 법인 등 도메인 실소유주가 공개된 것과 달리 익명으로 처리돼 있었던 점을 볼 때 누군가 국어 시험지가 공개된 직후 해당 인터넷 주소, 도메인을 사들여서 악의적으로 집회 문구를 띄운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사이트에 안내된 집회가 실제 민주당이 예고한 집회 내용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야권을 배후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어제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너무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오늘 수능 끝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짓을 하는 무리들이 누군가라면서 아무리 다급해도 그렇지 이게 할 짓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